아버지 하나님 성주관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새기는 주관입니다 이때에 십자가 예수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의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깨어짐과 흔들림 거룩한 흔들림이 있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새롭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저는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독의 사순절 특세 35일째 3월 29일 날 말씀을 전하는 남가주 한인연합감독의 김 낙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상공할 말씀은 2사에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사에서 6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동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라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통의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실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오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원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이로 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오늘 본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아와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으로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난에 이르게 하셨듯이 이제 여기에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판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을 애급에서 인도하여 가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근심케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자녀요 종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기업임을 상기하시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사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능력으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밀 브루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은 과거적이요 사랑은 현재적이요 소망은 미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과거의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므로 우리 안에 태동되고 또 확신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아하! 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싹이 트고 움트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을 사랑으로 살고 미래를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한으로 묶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기억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치매가 무엇입니까? 치매는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의 본능 쪽으로 습득되었던 그런 행동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쓰러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억으로 말미암아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안식일도 주시고 기억하라고 안식년도 주시고 기억하라고 많은 절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죽음으로 그 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유지되고 또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시들 때에 지난 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다 없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믿고 구원의 깊이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 사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게 진노하며 이는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의롭게 여겼던 것들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악의 바람이 시드는 인생들을 몰아갑니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부질없이 쓰러질 것들을 자랑과 의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썩을 대로 썩어서 누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며칠 전 아버님과 어머님이 길을 맞아서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께는 이래도 될 거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섭섭하고 아픔이 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덤 앞에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뒤늦은 외마디의 고백을 계속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순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내면서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퇴색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회개는 유턴이라고 하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팬데믹 후에 삶이 옛날로 회복기가 아니라 뉴노말로 새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태의 연하고 더러운 옷같이 우리를 가리었던 부질없는 것들을 잎사귀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리하고 사라질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든 몰려가든 우리의 악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벗겨내고 씻겨내고 뒤로 하고 새로운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돌아가야 될지로 믿습니다 저희 조카가 미 해병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훈련하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지만 게으르고 무력하고 꿈이 없이 살던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새로워짐을 포기장의 손에 들려진 한 덩이 진역처럼 새롭게 빚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8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을깁니다 주는 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식을 망하고 죽이려고 자식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우려 하심이요 살리려 하심입니다 의사가 중환자를 전신마취하고 몇 시간씩 무서운 칼을 대는 것이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듣기 싫은 하나님의 경고와 부패할 때 고통스러운 심판도 매맞아서 실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도 살리시려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의 하는 일을 보면서 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늘기 그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저도 토기 만드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별된 흙을 가지다가 공방 구석에다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때마다 그 흙을 가져다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흙을 퍼다가 굳어진 흙덩이들을 막 두들겨서 흙을 붓습니다 그것을 채로 쳐서 고운 가루를 내고 또 두들겨서 고운 가루를 내서 그것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채운 다음에 물을 붓고 그것을 주물러서 반죽해서 주무르고 반죽하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사진 흙이 되었을 때에 이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잘 빚어진 그 흙을 농로의 한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지늘기 중심의 자리를 잘 잡지 못하면 농로가 돌아가다가 그만 사방으로 튀어서 만신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에는 발로 농로를 돌리며 손에 물을 묻혀서 막 그 힘을 주어서 안으로 밖으로 적당하게 힘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원하는 그릇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완성이 되면 되어갈수록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듬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릇이 탄생하게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한 덩이 지늘기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큰 놀라움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마음까지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 위에 조악하는 칼을 대어서 파내기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악을 발라서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며칠씩 구원해서 그릇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토기장의 농로와 같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적당한 고난의 프레셔를 가하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갖습니다 때로는 칼같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때로는 용강로 같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완성해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부수어서 다시 빚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절절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저도 고난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갈등 속에 말씀을 읽는 중에 바로 이 말씀 예레미야 1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한 덩이 한 덩이 지는 것 같은 나를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 최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담대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이 생기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뒤져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곧둔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통의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흙인 우주의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과한 후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의 강도를 한층 높입니다 우리의 성읍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으며 즐거워하던 곳들이 황폐화되었는데 여호와여 아직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니까라고 하나님을 달구칩니다 우리도 토기장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병든 사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대면 예배가 그쳤고 기뻐하던 성도들의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벌반에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쳐도 메아리만 울리는 황량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오니까? 주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속히 회복해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지금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지심의 기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날 허접한 것들, 낡아진 것들, 구태의 연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존재로 뉴노말의 때를 위해서 초사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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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